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좀 기관지에 감기 같은 게 걸린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활기차지 못하는데 일단 저희 매장은 생물이 정말 제일 많이 들어온 매장 중 하나죠. 이번에도 새로운 파충류들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릴 겸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이 파충류는 제가 항상 소개시켜드린 그 호스플드 육지거북이 아시죠? 그 친구의 성체예요. 얘는 다 자라도 되게 만만한 사이즈의 짱돌같이 생긴 거북이인데요. 뭐 엄청나게 큰다는 육지거북이들이랑 다르게 얘는 사이즈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체급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데려오게 됐거든요. 사이즈도 좋고 무게도 되게 좋고 지금 이번에 한번 번식을 도전해볼까 싶기도 한데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어요. 제가 좀 성체급 호스플드를 많이들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얘네는 분양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매장 오시는 분들께 호스플드가 어떻게 자란다 이런 식으로 자란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얘네 애들이 등에다 똥을 싸가지고 등이 허옇게 번졌네. 애들도 보면은 개체별로다가 얼굴에 생김새라던가 등껍데기의 이런 문양과 패턴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거북이를 찾는 건 되게 좀 중요한 일 중 하나죠. 근데 대체로 수컷 두 마리 암컷 한 마리인 것 같은데 아 암컷이 많은 게 좋은데 이 육지거북이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풀만 먹는 그런 종이거든요. 애호박, 청경채, 치커리 이런 걸 주면서 키울 수 있고 또 이 정도로 자랐으면은 약간 방바닥에다 풀어놓고 키워도 될 정도로다가 생명력도 활동성도 좋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는 이미지로는 딱이에요. 호스플드 거북이는. 호스플드만이 아니라 대체로 모든 육지거북이들이 그런데 수명도 길 뿐더러 사람에 대한 적개심도 좀 덜한 편이고 그리고 먹이 반응도 그렇고 이런 게 너무 삼박자가 잘 맞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육지거북이에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햄스터, 고양이, 강아지 이런 털 날린 동물들이 대세였다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육지거북이가 대세죠. 특히나 육지거북이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어디가 있냐. 비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산의 랩타일 코리아 그리고 저희 더주 그리고 우수 랩타일 그리고 우시 랩타일 뭐 다양한 파충류샵에서도 이 육지거북이들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트나 시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요. 사이테스라 해가지고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부 파충류샵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주세죠. 국내에서는 육지거북이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막상 보면 얘네들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엄청 좀 뭔가 깜찍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물거북이랑 다르게 키우기도 간편하고 일단 먹이도 잘 먹을 뿐더러 냄새가 진짜 안 나요. 얘네가 대박인 게 지들이 풀을 먹고 똥을 싸잖아요. 그 똥을 지들이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똥을 싸고 그 똥을 먹고 물론 똥을 치워주시면 그런 일이 없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웨비우스의 띠 같은 애들이죠. 아무튼 냄새가 워낙 덜하고 온순하고 관리가 편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애호를 그 뭐가 좀 사랑을 주시는 편이고요. 물거북이들은 약간 물비린내 때문에 좀 많이들 기피하시잖아요. 근데 이 육지거북이는 그런 점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 딱 상상해보세요. 육지거북이 귀여운 거 한 마리 내리고 부천 중앙공항 가가지고 이제 막 풀밭에다 풀어놓고서는 막 좀 피크닉도 즐긴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더무르다가 지나가는 이성분한테 번호를 따는 일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다음 파충류는 자 드디어 왔어요. 제가 정말 사랑에 맞이하는 바로 납테일개코예요. 이 납테일개코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네 같은 경우는 레비스 납테일이라는 종이요. 이제 납테일의 가장 기본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왜 좋냐 이 파충류 찐찌버거의 끝파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눈망울이 진짜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이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 눈에 우주를 남고 있는 그런 파충류인데 생긴 게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깜찍하고 귀엽게 생겼고 또 이 꼬리 모양이 되게 부채살처럼 생겼죠. 이 꼬리를 보면은 이 꼬리 끝이 동글동글하잖아요. 저걸 막 흔들면서 이제 곤충들을 먹을 때 저기에다 시선을 빼앗기 시선을 끌고 그러고 사냥을 하는 종인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얘네는 대박이에요. 이제 당장이라도 막 눈망울에서 막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생겼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정말 좀 흔한 편이고 암컷이 되게 귀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컷 한 마리는 뭐 가격이 50만원, 60만원이면 구하는데 암컷은 100만원을 줘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정말 진짜 운이 좋게도 암컷 개체를 드디어 구했어요. 저는 얘네 암컷과는 약간 인연이 없어서 항상 돈이 있어도 수컷만 구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기적적으로 암컷을 구했는데 암컷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꼬리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표정 보세요. 당장이라도 울거나 잠들게 생겼는데 이 촉감이 진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꼬리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현존하는 파충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깜찍하게 생겨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죠? 이 납테일 개코가 국내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 알려진 것도 없고 대부분 레오파드 개코, 크레스 개코가 강세다 보니까 이 납테일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번에 진짜 이렇게 이 친구들을 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좀 생각 외로다 놀랐거든요. 되게 큰 거금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그 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다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이시죠? 게다가 지금 이 암컷은 또 조만간 산란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 매장에서 새끼 납테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네는 이제 사막에 사는 도마뱀이다 보니까 세팅을 약간 좀 사막형 이제 샌들을 깔고 은신처랑 물그릇 먹이만 주면 키울 수 있는데 사육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산란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낳는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6개에서 8개 낳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관리도 쉽고 좀 귀여운 파충류를 넣어가지고 진짜 전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대가 사실은 좀 아직은 비싼 그런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키우기 시작하면 국내에서도 이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주류 파충류가 될 거라고 믿고요. 아 근데 이번에 더 데려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네가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암컷은 만지지 말자.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완전 제가 완전 반했거든요. 얘 아마 매장에 데려가면 이제 여성 고객분들 난리 나겠고 귀여워가지고 그냥 아주 깨물어버리려고 크아 진짜 너무 귀엽다. 꼬리도 장난이 아니죠? 이게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생김새 때문에 진짜 너무 깜찍하고 좋아요. 얘네는 그냥 레오파드 개코의 좀 소형 아 미안하다. 아 파충류 살살 다루겠다고 했는데 레오파드 개코의 소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 발가락 깜찍한 거 봐. 발가락 색깔도 달라. 와 안되겠다. 몇 마리 더 데려와야겠다. 제가 조만간 또 새차를 살려고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지금 새차를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 번 또 납테일에 대한 막 그 삘이 와가지고 납테일 개콜을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얘는 아마 국내에 한 마리밖에 없을 건데 이제 마다가스카르 어쩌고저쩌고 도마뱀이라고 해요. 이제 이마에 그 세 번째 눈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눈이 퇴화하는 적이죠. 이 고대의 파충류 도마뱀들이 이제 눈이 세 개가 들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얘 이마에도 지금 무슨 눈 같은 기관이 어쩌고저쩌고라는데 그 어쩌고저쩌고가 뭔지를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뭐 그냥 뭐 귀화돼요.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도마뱀은 피쉬 스케일 개코라 해가지고 기존의 도마뱀들은 만지면 꼬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얘네는 조금 달라요. 이제 적들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이 비늘을 막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늘을 막 적들이 입 안에 가득 머금기하고서는 자기는 비늘을 벗고선 도망치는 그런 약간 좀 변태같은 파충류인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분양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제가 작년에 한 번 분양했었고 그 뒤로다가는 매물이 거의 없었던 종이고요. 그래서 딱히 귀한 종은 아니지만은 이제 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파충류거든요. 생각외로 키우는 건 쉬워요. 그치? 크레스피코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귀뚜라미를 먹고 주로 슈퍼푸드 같은 걸 좀 담아주시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잘 먹는 그런 종이에요. 사육도 쉬운 종이고 뭐 굳이 말하면 그렇게 귀엽게 생긴 건 아닌데 대신 밝은 데서 비춰보면은 이 비늘이 되게 좀 영롱하게 빛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얘네를 꺼내서 만져드리고 싶은데 괜히 손에 만지기만 해도 물고기처럼 막 비늘을 엄청나게 털어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 얘네들은 진짜 말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허접한 그런 고깃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물고기 알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재수 없는 생명체가 돼가지고 비늘이 없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함부로 감히 꺼내드릴 수가 없는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굳이 궁금하신 분들께서 한번 저희 매장 오셔서 만져보셔도 돼요. 얘네 촉감이 뭐 이상해요. 약간 좀 되게 좀 부드러운데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좀 비게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름도요. 피시스케일 이제 뭐 그 물고기 비늘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딱 그 느낌을 한번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도 몇 번 만졌었는데 벌써 막 비늘이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한 손인데? 잠깐 좀 이따가 와 탈출해서 잡는 그 잠깐 사이에 손에다 똥 싸고서 비늘을 떨구는 거 봐. 아 얘네 지금 홍보를 하려고 지금 꺼낸 건데 되게 지금 기분도 나쁘고 재수가 없어졌네요. 아무튼간에 그런 파충류고요. 다음으로 자 여기는 베트남 특산종 골든개코 색깔이 누리끼리에서 골든개코라고 하는데요. 진짜 황금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골든개코도 로컬 따라서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 베트남에 사는 종이 색깔도 제일 화려하고 제일 좀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일 뿐더러 좀 살도 많이 찐다고 해요.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 베트남종 골든개코라고 가장 인기가 많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파충류, 양서류, 갤러리, 디시인사이드라고 하죠. 거기서 활동하시는 한 학생이 키우는 골든개코도 엄청나게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유명한데 그 종과 거의 같은 산지에서 나온 개체예요. 많이 데려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소량만 왔네요. 얘는 좀 소개시켜 드릴 겸 할 건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 미쳐 날뛰는 애들은 이제 뭐 이름이 좀 제각각이에요. 부르는 그대마다 이제 뭐 명이 조금 다른데 종명까지는 제가 까먹었고 스트라이플레이트 리자드였나? 아무튼 그렇게 부른 종이에요. 이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완전 공룡같이 생긴 수단플레이트 리자드 아시죠? 걔네하고 좀 같은 속에 속하는 애들인데 지금 거의 순간이동하듯이 속도가 빨라요. 거의 미쳐날뛰는 애들인데 꺼내드릴까 싶어 찢다가도 지금 성질머리 때문에 꺼내지 못하겠네요. 아저씨 그리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다양한 크래스틱 코드리 매장이 또 왕창 왔어요. 이제 보시면 애들 퀄리티들도 되게 우수한 개체들로 선별을 해서 데려왔는데 이번에 한 30마리인가 20마리인가 뭐 그 정도 데려온 것 같아요. 걔네들도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같이 색깔과 패턴이 정말 우수한 개체들만 선별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좀 맛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거쳐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게 멋있는 파충류들을 막 많이 데려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확정된 애들도 장난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워밍업으로다가 오늘은 이 정도만 데려왔고요. 저희 매장에 이제 구경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구경만 오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주말마다 오시는 되게 좀 이쁜 자매분들도 있어요. 파충류를 키우진 못하지만 매장 와서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즐겁게 노시는 것도 환영해요. 저희 직원들 워낙 좀 착하고 또 파충류에 대한 설명도 진짜 정말 정말 친절하게 잘하는 직원들로만 엄선해가지고 이제 뽑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한번 오셔서 즐거운 파충류들을 즐겁게 이제 파충류들 한 번씩 만져보고 좀 재밌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좀 많은 교육과 그런 뭐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께서 오셔서 그냥 구경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큰 소리도 말을 못하고 또 감기 기운도 있어가지고 내일 열심히 또 택배도 쌓으려면 저도 쉬어야죠. 자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